Q. 정신이 잘했다고 이야기해주신다면? 일단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해주시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짧게 잘했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. 고맙다고 많이 배운 경기였다고 이야기했어요. 당연히 그 선수도 저랑 1대1 경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더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맞게 더 잘 준비를 했고 일단 정말 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또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굉장히 기쁘고 저 또한 오늘 또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앞으로 더 뭘 해야 되는지 또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선수들하고 계속 경기를 하면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사실 홀가분한 것도 있는데 일단 일단 경기 뛰다가 좀 다쳐가지고 일단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근육 좀 다쳐가지고 내일 한번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마니다 야 꿀티비 구독자 오마니벤트 꿀티비 삼행시남기구 손흥민 이세성 사인 유니폼 받자 요양들 galaxy섬ắng 감사합니다.